대세 상승장이 오면 뭘 사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리가 참 살펴볼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의 스퀘어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오전에는 굉장히 큰 출렁임이 나아졌죠 어저께 미국 소비자 물가짓수를 발표했는데 9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타격을 줬습니다 막상 보고 있으니까 와 거의 뭐 잠깐 발표하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입학까지 내려 꽂고 막판에 반등까지 보여주고 대한민국 시장 환율은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다가 좀 자리 잡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현재 셀트리온의 스퀘어는 현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에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무료수천 종목을 드립니다 저희는 영업사원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전화를 드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또 오셔가지고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혹 많은 혜택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의 스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20만주 정도 매수물량이 들어와줬고요 금, 투, 보, 투, 신, 연기금 할 거 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익 매물을 쏟아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수치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연기금이 한 10만주 정도 물량을 좀 해시련을 했는데 이건 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한 창고에서 실제 차익거래가 좀 나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 있지만 박스 구간인데 7만4천원이라는 가격대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근데 7만4천원이라는 가격대를 바로 돌파를 못해줬어요 바로 돌파를 못해주고 살짝 조정포를 보여줬는데 연기금이 오늘 한 10만주 정도 차익 실현을 해줬고요 현물에 던진 거기 때문에 공매도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좀 찾지만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도 오늘은 그렇게 관연하지 않고 대부분의 기간 투자자들의 거래 좀 활발했죠 금융투자의 공매도 보이전과 연기금의 차익 실현 정도 개인 투자자의 눈림 매수 정도 나아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음봉 한 번으로 추세가 완전히 이탈이 되고 박스 상단 구간 돌파를 못해줬다고 보는 건 맞죠 왜냐하면 박스를 돌파를 못해준 건 팩트가 맞고요 원래 박스 구간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해주기 전에는 위와 같은 이런 등락보 이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런 공방이 치열해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사왔었던 메이저들 입장에서도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기보다는 차익 실현을 해나가면서 가는 게 맞거든요 이게 바이오 섹터가 여태까지 좀 좋았다가 금일 좀 코로나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한타임 좀 유입이 되셨고요 다른 종목군들에서는 차익 실현도 좀 나아졌고 그랬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로나 치료제 이슈도 있지만 사실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은 명확하고 되려 코로나 치료제 이슈를 움직여주지 않는 게 저는 땡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경쟁력이 없는 상품인데 그걸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그걸 근거와 이유를 가져다가 붙이게 되면 뻥튀기성 상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뻥뻥뻥 그러니까 완전히 뻥카성 상승이죠 그 상승부는 무조건 통해냅니다 한 100%의 확률로 그 뻥카의 확률에 그 가격을 뻥튀기 시켜줬었던 밸류 구간은요 무조건 다 반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보자면 코로나 이슈가 코로나 이슈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 코로나가 아닌 실제 기업의 밸류, 영업이익, 매출 그리고 유통의 다변화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펀더멘탈적인 가치를 부각시켜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재료를 볼 때 단순 테마를 볼 거냐 실적을 볼 거냐 아니면 기업의 정말 펀더멘탈 영향이 가는 재료를 볼 거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셀트리온의 SK열의 지금 바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어떤 모멘텀인지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명확하게 기업 체질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료입니다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재료고요 유통망을 만들고 직접 판매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오기까지 몇 년 걸렸죠 여러분? 지금 2년 반 걸렸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동안 리스크가 있었었던 해외 어떤 하나의 루트를 통해서 대신 대리로 판매를 해주는 루트샷을 없애버리고 직접 판매를 해서 성과물을 가져오는 건데 직접 판매 성과물이 무려 램시마이스의 점유율을 4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정말 압도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한 펀더멘탈을 자극시켜줄 수 있지만 지루와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셀 드리는 스퀘어를 브리핑을 드릴 때 과거에는 좋지 않은 브리핑을 드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와준 모멘텀은 추세를 돌려주겠다는 메이저들의 하나의 의지 표현이 나와준 거예요 여기에서 박스 상단인 7만 4천 구간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내려와준다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아름다운 박스 상단에서 매물 소화를 해주고 내려와줬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닥을 잡아줬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셀 드리는 스퀘어 주자분들 얼마나 더 빠질까 라는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언제 올라갈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 120일 이동 평균선 한 번에 돌려서 올라가기에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리스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시간을 투자하셔서 편안하게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밍제TV 홈페이지도 꼭 한 번씩 오셔서 많은 혜택들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7월 달 이벤트도 사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혜택들 챙겨드리고 있고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한테 좋은 종목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HERB2019이고요 친구 추가 아이콘을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HERB2019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습니다 다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